여기 부산 사신분 말고 딴 데서 오신 분 많죠? 아 예 손 들어보세요! 어우! 한 50만명 된 것 같은데 저희는 부산에서 사서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주체 정말 좋아합니다 바다도 좋아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많이 즐기시고 돈도 많이 쓰시고 가세요 네 여기 와주신 분들 즐겁게 놀시고 우리 수고하고 계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경험 분들한테 박수 한 번 쳐줍시다 끝까지 안전사고 없이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쳐다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물장난 많이 치시고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태프분들 왓바로 두바루 왓바로 왓바로 두립푸레 온도놈 두립푸레 온도놈 두립푸레 온도놈 두립푸레 온도놈 두립푸레 온도놈 왓바로 두바루 왓바로 왓바로 까르게 내비수 시노우 젊수와 두유 얌게 내비수 I know just what you do She rock to the east, rock to the west She's a girl that I don't miss Do you fool i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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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bout do but, what, what, what Gotta get, baby, baby All my driving crazy Gotta get a lane, baby All my driving crazy Longая nog me here, turnout I don't know what to do to me Do you fool i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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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bout do but go Yeah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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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축제 공연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추억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공연이 지금부터 심창히 저희와 같이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What's up, Bootson! 다음 밴드는 부산에서도 공연 많이 했는데 홍대의 대표적인 밴드입니다. 로맨틱 펀치가 지금 Yeah! 지금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다 좋은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세팅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저희와 재미있게 얘기를 좀 하고 로맨틱 펀치를 모시겠습니다. All right! So we're going to get ready to introduce the next band coming up. The name of the band is called Romantic Punch. Okay, they're a very, very well-known band. And as they're getting set up, we're going to have some fun together. 그래서 다음 밴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 크게 다 같이 나가세요 로맨틱 펀치 로맨틱 펀치 어 소리 괜찮은데 지금 사람들 한 번 더 해보세요 로맨틱 펀치 로맨틱 펀치 어 소리 괜찮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 크게 따라하세요 로맨틱 펀치 로맨틱 펀치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밴드 이름은 뭐예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어 이거 생일시키는 거 아니야? 야 우리나라 사람 바보지 않아 아니 로맨틱 펀치를 그 따신하게 부르면 다음 공연 엄청 재미있게 할 수 있잖아 이름 기억해야지 여러분 부산사람 체리에요 아 좋고 예방합니다 난 체리미니 아 참 나 진짜 니가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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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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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아까 전에 그 핫워크스 밴드도 얘기를 했지만 밴드 공연에는 여러분들 너무 즐겁더라도 일단 폰에 계신 분들 물을 쏴 주시려면 조금 자제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자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어 제가 밤에 말씀드리는데 로맨틱 펀치까지만 자제를 해주시고 로맨틱 펀치가 끝나면 전호석씨도 나오시고 놀아줘도 나오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 물뿌리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빨리 드릴게요 놀아줘는 아마 물을 더 뿌려달라고 하면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좀 참았다가 로맨틱 펀치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전용펀치부터는 물을 막 뿌리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바비 바비 이 해운대를 수놓고 있는 아름다운 북한의 바비입니다 여러분 로맨틱 펀치가 준비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맨틱 펀치 소리 짓는다 «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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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된 눈물은 영원히 화려한 조명 속에 완성의 단추자 위들이 펼쳐지는 클랩 연애장 특기한 배차클과 주미의 전리 흐네 멋진 오늘밤의 컨벨 정말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하시는 건데 제가 멋진 오늘밤에 여러분이 컨벨 하실 수 있어요 멋진 오늘밤에 컨벨 해운대 화이커 알려줄 כן adores 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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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에이랑 헤에이 Ein 불안한 짓없는 제발 찰떡하고 풋풋 로맨틱 클럽다 예! 멋진 오늘 밤에 호! 기다리지 마요 야 좋아져라 눈빛이 지금 이워지지 마다 잠기려면 안 돼요 우우우우우 말 안 하지 마요 자세 한 번 손잡고 여기 나와 죽으셔요 오오오오 달리 venge 라이오스 시리안 라이오스 시리안 라이오스 시리안 라이오스 시리안 라이오스 시리안 다이 에버리 두 차 레이저 위드 모두가 다하려면 간чик적이 이 방 즐거운 것 좀 안 더 많이 상 του 온라인 원진 오늘 밤에 환베 기다리지 마요 맥주로 왔어 흐뭇이 쭙쭙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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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쭙쭙 일어난 대로 바라맞지 마요 다시 한번 손끝고 여기 아워 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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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헤이 리벤터 여기 눈을 치아가 예 눈을 위와서 올라와 바로 위에서 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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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쭤 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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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사이 unsere 날 haklan 이제 사이완 오늘의 신사 쭙 aura 다시 한 번 쳐서 꼭 여기 나왓을 수 있어요 가슴아이 이곳은 매일이면 사랑을 배워받아볼게요 잊으면 가슴아이 다시 한 번 했어요 여기 살아있었다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